몇만이다 저 앉아요? 잘 있었냐? 죄송합니다. 서우진입니다. 넌 또 대체 여기 매운 거니? 넌 왜 왔는데? 실수 아니었는데? 어색하지도 않고. 우리 진짜 그럴까? 왜? 싫어? I want you back 난 네가 없으면 가슴이 탁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I want you back 나랑 동맹 안 하네? 또 나랑 동맹하자. 네가 나한테 실기 좀 가르쳐줘. 설마 뭐 해줄거니? 오늘으로 가자. 갈 수 있으니까. 내 질문의 대답은 갈색 머리부터 하얀 발끝까지 내가 쉬어야 해 수술실 바닥에 쓰러진 날 업고 뛴 건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이번엔 나 업고 뛰는 거 안 한다? 내가 없으면 우둑하니 멈춰서 움직일 수가 없어 I want you back 내가 없는 내 모습 내 속고등한 법을 생각해본 적 없어 너 연연해 송근 괜찮냐? 아, 저 진짜로 괜찮다니까요. 일정 좀 그만하고 괜찮냐? 너 괜찮냐? 괜찮아. 근데 네가 왜 이렇게까지 내일이 여름이 하는 거냐고 아, 그거야 네가 걱정되니까! 내가 쉬어야 해 모두 다 둘이 서려 할 때마다 어려도 터벌 걸음이 외면하려 귀를 막아도 개선든여 그 목소리 나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전부 나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너의 길 바래 오늘 하루도 수고하라고 왜 뭐지? 너의 길 바래 너의 길 바래 나의 너여야만 해 타오른 내 심장은 네가 아니면 안 돼 내 전문의 대답은 내 모든 기쁨도 내 모든 슬픔도 너의 길 바래 너의 길 바래 너여야만 해 차원진! 차원진! 어떻게 내가 귀신해줘? 국정대산물도 못 알겠는데 어디부터가 참견이고 어디부터가 걱정인 건데 나 좋아하냐? 너의 길 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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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지 응원한다 같이 가죠? 가능? 그래 죽였나? 응? 가능? 걱정 마세요 그럼 내가 또 얻고 뛸 테니까 나도 기다려야 하나 어쩌야 하나 기다리겠습니다 차원진 선생님 차원진 선생님 차원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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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난 언제나 my love for you 너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 싶은데 너와 같은 공간 속에 함께하고 싶은데 천천히 나 걸어가 볼게 바로 네가 있는 곳 너에게 가는 연습일 거라고 믿고 있었니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너는 언제나 my love for you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에게 대답해줘 나에게 대답해줘 오랜 시간이 언젠가 지나가면 나의 마음은 그땐 너도 알게 될걸